여자 스타들의 섹시한 드레스 자태 항상 많은 관심을 끌곤 하는데요 남자 스타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섹시한 복근 노출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잠깐의 복근 노출로 최고의 효과를 본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복근 보면 멋있어요 더 보게 돼요 복근 하나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스타 첫 번째 주인공은 빨래판 복근의 주인공 소지섭입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소지섭은 게임 도중 복근을 노출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복근을 본 무한도전 멤버들이 소지섭의 배 위에서 빨래를 하는 신용을 해 복근 빨래판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화제 절정 소지섭의 복근 노출은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져 전회보다 무려 1.7%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했는데요 복근 노출로 시청률 상승을 꾀한 또 다른 스타는 여인의 향기에서 마성의 로코킹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샤워신을 통해 공개된 이동욱의 6단 빨래판 복근은 시청자들이 샤워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할 만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동욱의 복근 역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아 시청률 상승에 톡톡히 한몫했습니다 무사 백동수에 출연 중인 지창욱 또한 복근 공개로 시청률 상승을 꾀했는데요 신현빈을 위해 극중 깜짝 노출을 감행한 지창욱은 동안으로 상상하기 힘든 탄탄한 복근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마이프린세스 2회에서 샤워신을 통해 복근을 공개한 송승원은 단 한 장면으로 복근 종결자라는 칭호를 얻었는데요 송승원씨는 뭐니뭐니해도 가슴이죠 우리 송승원씨는 가슴 라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해요 식스팩이 선명하게 드러난 송승원의 복근은 촬영 당시 현장 스태프들에게도 놀라움과 감탄을 안겼다는 후문인데요 덕분에 방송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19.8%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팬층에게 고루 사랑받는 복근 하면 단연 원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빈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아저씨에서 화려한 액션은 물론 균형 잡힌 식스팩을 공개해 600만이 넘는 관객의 시선을 홀렸는데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빈의 100만 불짜리 식스팩 조만간 안방극장에서도 볼 수 있길 기대할게요 무려 22%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한 복근의 주인공 현빈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현빈은 드라마 시크릿가든 8회에서 잘 다듬어진 복근을 공개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현빈씨 같은 경우는 모델 스타일의 몸이기 때문에 슬림하면서 팔다리가 길잖아요 이날 방송에서는 현빈 뿐만 아니라 윤상현이 상반신을 여주인공 하지원 김사랑이 어깨선과 다리선을 과감히 공개해 시청률 22%에 달하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몸짱 스타들의 복근 노출과 작품의 인기도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도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통해 스타들의 멋진 모습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